김정은의 유화조치를 접하고 감동한 나머지 여건 인사들을 중심으로 아주 저 자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김정은 앞에서 저 자세를 취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것일까? 저들은 국민들 눈에 자신들의 저 자세가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만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신나간 소리들입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대남 위협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던 북한의 김정은이 보류지시로 태세를 전격적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치 기다리라고 하듯이 여당을 중심으로 4.217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동의는 물론이고 종전 선언을 서둘러서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분물 터지시듯 터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를 위해서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고 할 말을 하자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5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아예 내놓고 종전 선언을 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의 대남 군사 행동 계획 보류는 잘한 결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욱 강화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사이의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 선언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 존 볼턴의 해고록에서 드러났다시피 2018년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집요하게 추구한 것은 이미 잘 밝혀진 일이고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일종의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 반성은 일체 없고 이렇게 핵으로 인해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하자 이런 이야기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함께 저들과 함께 앞으로 가야 될 세월이 구만리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월 15일 날 종전 선언 촉구 계리안을 발의를 주도했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당장 판문점 선언 비전을 통해서 받쳐줘야 하고 종전 선언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술 더 뜹어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합니다. 유엔 제재의 위원들을 만나서 제재 일부 완화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다. 자기 혼자서 강력히 요청을 해보지. 조세형 외교 1차관부도 차관도 6월 24일 미국 와신또에서 열린 한미전략포럼 기족연설에서 집권 여당에 아부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중은 평화 안보 유지에 한국이 중앙무대에 나설 때라고 인식하고 있고 거짓말이죠. 그 방법은 정전협정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 대중은 그런 걸 원하지 않죠. 자신들이 원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외교부 1차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국제사회 가서 버젓이 하는 겁니다. 다음은 종전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건 인사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맹백한 조치가 종전선언임을 누구보다도 여건 인사들은 잘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종전선언을 강행하는 것은 일종의 현재 상황에서는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종전선은 그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이적행위죠. 다른 게 뭐가 이적행위가 있겠습니까?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 대다수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 고유환이 6월 25일에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2020에서 나온 결과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89.5%입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북핵 포기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것은 4차에서 6차 핵실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고 유동적일 때 위기가 아주 극도로 고조되었을 때 2016년 71.3% 2017년 81.1%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북핵 포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하는 종전선언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2018년도에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내세운 대통령은 그때도 온전한 생각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어젠다라든지 자신의 정파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크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던 인물이 2018년도에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월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구만리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진 권력이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정선거를 통해서 훔친 권력을 갖고 종전선언을 강행하겠다 이런 것이니까 어떻게 후한 무취함과 그들의 무례함과 그들의 부정직함과 그들의 불성실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제의 모든 것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은 사회로 부정선거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제대로 한국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체제의 변질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체제의 변질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정전을 넘어서 종전선언이라고 봅니다. 개원한 지 한 달도 퇴되지 않아서 이렇게 충격적인 조치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선택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입법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나마 그거는 국민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맹백해지는 것이 권력을 훔친 거 아닙니까. 권력을 탈취한 거 아닙니까. 권력을 강탈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그런 훔친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177석을 차지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는 4.15 부정선거와 직접 간접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4.15 부정선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